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인기를 끌게 되자 주가가 나흘째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일일 한도 서비스 금액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11일 전일보다 2,650원으로는 2만 9,7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엔 52주 신고가 3만 8백원을 찍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보다 1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혼합금리는 연 3.494%에서 3.824%로 어깨 최저 수준입니다.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4.139%에서 4.666%입니다. 낮은 금리에 대출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깨에서는 대출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찾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카오뱅크 11일 주가는 작년 연초에 2만 4,150원에 비해 22.98% 상승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4.14% 오른 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에 비해 63%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비중을 높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일 외국인의 비중은 15.82%로 작년 연초에 비해 2.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2월 초보다는 0.30%포인트 올랐습니다.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27.17%를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최대 주주는 김범수 창업주로 지분 13.2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소액주주 비중이 21%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